2명의 동작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2명 1차 안 하거든요 진짜 픽픽 쓰러질 때마다 옆에서 같이 쓰러져서 약간 좀 동기가 보여졌어요 저 혼자 쓰러졌으면 되게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고맙다 야 저도 동기 보여졌습니다 서로에게 큰 동기 보여줬어요 다행이다 너라도 있어도 다행이다 2명의 동기 3명의 동기 3명의 동기 3명의 동기 컨셉을 해서 그런지 멤버들이 다 잘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자신만만하게 막 이렇게 상큼하게 막 이렇게 청량하게 했는데 옆에 보니까 멤버들도 이렇게 같이 막 웃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도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다시 타 다시 타 다시 타 다시 타 다시 타 다시 타 다시 울려라 다시 타 자 2개 1번 2번 2번 3번 응 원 siz 요정 자 헤헤H wiem 아 . дел Chen 창 범ời 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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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죄송합니다. 다들 준 foram 잘 마무리합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 Det CircAM様 촬영이 끝났습니다. 손에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거짓 verse 너무 특별히 형의 껌딱지가 되어줄게 특별히 형의 껌딱지가 되어줄게 뭐 오늘만 그런 것처럼 특별히 그래줄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맛있게 먹고 와요 오케이 오케이 생일 축하해요 너는 너 내가 너한테 주고 갈게 응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형 응 고마워 아니에요 얼른 가 너 우리 모아분들 생일 많이 축하해주세요 응 너도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아 그리고 메뉴 재밌게 보세요 네 메뉴 재밌게 보세요 네 무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무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뭐 되네 돼지? 맛있어요? 응 이건 별로 안 맵죠 매운데? 아 그래요? 응 진짜 매운 거 싫어하지 않아서 잘 못 먹는 거지 왜요? 원래 매운 거는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? 몰라요 그 혀가 그 고통을 느끼기 전에 그냥 빨리 먹어버려야 돼 아 근데 좀 매운데로 주세요 이것도? 아 근데 형 이거 생일선물 한참 2년 전에 생일선물 사라졌는데 진짜 잘 먹었는데 진짜 사진은 나겠다 야 약간 떨어졌다 깡깡 놀라지 않았을까 응 똑같았어요 성규 씨를